기사 찾으러 다닌다고 이렇게 아무 일 안 하고 사는 거 이거 정말 미친 짓이야. 결심했으니까 더 말하지 마. 그래도 기자는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. 기자 얼마나 멋있어 어? 네 꿈이잖아. 내일은 나한테 맡겨 오빠. 이제 자야겠다. 오빠도 쉬어. 그래 어서 들어와서 자. 불 끄고 들어가? 어 그래. 다슬아. 엄마 집에 너 친구가 이사 왔어. 다슬이가 컸으면 딱 그만했을 텐데. 아주 착하고 이쁘더라. 여보. 우리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는데. 당신만 없다는 게 오늘따라 좀 허전하다. 이게 사람 사는 거지. 집안에 애도 있고 웃음소리도 나고. 우리 경환은 올해 스물아홉 됐을 텐데 결혼을 했을까? 어디서 누구랑 살고 있든지 잘 살고 있어야 될 텐데. 잘 살고 있어야 될 텐데. 잘 살고 있어야 될 텐데. 제가 이렇게 핍니다. 제가 이렇게 핍니다. 제가 이렇게 핍니다. 고alin자 슥아. seule 사과 açık. 저에게 핍 م Bilal이 들었길까? 제가 이, 나는 아직도 Harvey blowing 불냐고.